하이 자 유닛 5 투부정사를 이용한 주요금은 독립부정사라고 돼있다 그죠 이거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자 투 더하기 형용사 부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에요 신기한 게 보세요 투 형용사 부사 투에 낫이 없죠 낫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부정사 부정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was too tired to go to the gym 그는 너무 피곤해서 그 그 헬스장에 갈 수 없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것도 똑같아요 she was so tired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그녀는 이 짐에 갈 수 없다 라는 뜻이죠 she could not go to the gym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시험엔 잘 나오니까 이 두 문장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밑에 거 가볼게요 형용사 부사 더하기 enough to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라고 돼있죠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 이라고 돼있어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Kevin is strong enough to carry these bricks Kevin은 충분히 뭐하다 강하다 뭐 할 만큼 이 벽돌들을 들 수 있을 만큼 마찬가지 Kevin은 너무 강해서 그는 이 벽돌들을 들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별표 얘네 둘은 그 뭐야 학교 내신 시험에 그 서수령 평가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enough는 형용사가 앞에 나와요 형 enough 형 enough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3번 이 takes 목적어 더하기 시간 to r 이것도 그냥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것은 it takes me 내가 뭐하는 게 학교까지 걸어 가는데 10분이 걸린다 라는 거죠 자 그가 그래서 요렇게 내가 뭐뭐 하는데 10분이 걸린다 그리고 그가 사과하는데 2년이 걸렸다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독립부정사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단어처럼 기억하시는 거 to begin with 우선 먼저 to be frankly with you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아시겠죠 자 1번 볼게요 jaffe is blank tall to wear those jeans jaffe는 너무 뭐 키가 크다 이 청바지들을 입을 수 없단 가봐요 주변에 보니까 어 이거 enough는 왜 안 되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더하기 enough 위치가 이렇게 됐잖아요 형 enough 근데 이거는 형용사가 뒤에 가 있으니까 enough가 안 돼요 아시겠죠 뒤로 가 볼게요 자 1번 가볼까요 my daughter was enough tall tall enough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형용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tall enough 가 답이죠 그죠 b번 i'm too sleepy to finish my homework 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올 거에요 나는 so sleepy 너무 잠이 와서 that i can't 할 수 없다는 뜻이 겠죠 나는 이 숙제를 끝낼 수 없다 라고 써야 겠죠 그죠 i can't 끝낼 수 없다 i can't 끝낼 수 없다 자 c번 그 환자는 퇴원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지 않았다 the patient was healthy enough to leave the hospita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나머지 풀어 보세요